아 3 아이들의 안전 회복의 시작입니다 잠시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제천안전체험관의 행복한 미래를 살짝 열어주신 여러분께. 시간을 내셔. 제천안전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해 주신. 교육부에. 박백범 차관님께서도 깊은 관심으로. 서장님과. 대천포방서. 자리에 참석하신 이상천 제천시장님. 체험 프로그램 개발까지 청소년과 학교. 박범 차관님 또 우리 존경하는 김병호 교육관님과. 고맙습니다.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호 교육관님. 건강한 여행이 가능한 곳으로 자리되게 하여 제천시 교육부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받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유튜브 페이지칸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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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